제가 일이 없다 보니 그 생기가 조금 힘들어졌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좀 찹찹하고 제 죄책감도 있고 마음이 아플 것 같다 당신 맨날 카운터 보고 거기 서 있을 때 왜 방송 안 나와? 막 이쑤시개 쓰시면서 왜 안 나와? 막 이러고 그럴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럼 당신 거기 말 대표도 답변을 못 하잖아 답변을 했지 16,000원입니다 했지 그게 답변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빈 아빠 오 또 왔어? 오 혜빈이 안녕 안녕하세요 오 나 저 배달장 갔다 오려고 오 잠깐 앉아있어 대규씨 오 저 잘하고 있어요 오 또 왔어 왔어 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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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빠 오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 뭐 줄까? 반반씩 줘 어 알았어 어 잠깐만 있어 이거 쓰면 돼? 이것도 도와주실래요 아니요 내가 할게 아 형 가만히 있어 아 형 어떡해 내가 할게 내가 이거 요거만 하면 돼 편하겠어 형 아 이거 아 형 형 제 습관드니까 뭐 저게 뭐 편하잖아 지금 그거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보여요 진짜 아무도 편하게 했어 진짜 안 편하겠다 두 개를 잡고 그렇지 그렇지 두 개를 잡고 이렇게 맞붙여서 이렇게 퍽퍽 털어주고 아 그렇게 핍 던지면 안 되고 살짝 나야 돼 살짝 네네네 아유 그렇게 털으면 안 되지 더 많이 털어야지 예예예 팍팍 털어줘 roscop 이렇게 붙여줘야 해요? 네 사모님이요? 카르타식으로 막 가르치네. 아니 지금 오늘 하는지가 지금 며칠째 지금. 명절인데 집에서 둘이서 못 먹고 있어요. 또 먹을 것 좀 해갖고 왔는데. 이거 건조해도 되죠? 여기 가봐. 다리가 안 떴잖아 다리에서 피 나오겠다 피 나오겠어. 왜냐면 저게 위험한 거라 기름이라 저렇게 또. 다리가 완전히 내가 떠야 된다고 그랬잖아. 저도 옛날에 그 예전에 그 식당을 했었거든요. 서빙해야죠. 카운트업 해야지 뭐 그날 들어올 것들 뭐 어떤 재료들 자기가 다 매입해야죠. 절대 창업은 쉽지가 않습니다. 그걸 아는 저에게 걱정이 참 많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. 그래 쉬운 게 없어요.